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긴 문장만 보면 부응 뜨는 듯한 느낌 단어만 기억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느낌 있죠? 자 우리 T339 강좌 OT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요. 길고 복잡한 문장 단어만 떠오르고 의미 파악이 안될 때 부응 뜨는 듯한 느낌 들 때 이 긴 문장 공포증 해결하는 강좌가 T339 강좌입니다. T339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어떻게 강좌가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T339가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T가 이제 기출문제 테스트고요. 3개년 2022학년도 21학년도 20학년도 최근 3개년에 6, 9 수능 있죠? 3개년 6, 9 수능에 3줄 이상의 모든 문장 중에서 3줄 이상 넘어가면 길고 복잡하거든요. 자 이거를 빡세게 공부해서 우리 90점 그래서 3, 3, 9에요. 3개년 3줄 이상 문장 공부해서 1등을 맞춘다. 그래서 T339에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 우리 강좌 또는 교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6, 9 수능을 분석을 해보면요. 3줄 이상의 문장 개수가 55문장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 고3 수능은요. 지문 하나에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3줄, 4줄, 5줄, 6줄입니다. 3줄 이상의 문장이 평균 지문 하나당 4.3개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3줄보다 긴 문장은 4개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수능 때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이 잘 안 된다던가 의미 파악이 안 된다던가 혹시 아는 단어만 동원해서 짜짓기해서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고 넘기는 학생들은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 공포증 해결이 필수고요. 일단 추천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소 7점 중반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주요 타깃이고요. 70점,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해도 3등급의 상단인 학생들 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수강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 전 단계를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 같은 걸 공부하시고 오시길 바라고요. 추천 대상 학생이, 1, 2등급이 보통 추천 대상자고 최소한 70점은 상단 부분 점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의 내용입니다. 고난도 문장 해석 완성이에요. 그래서 3개년 6구 수능에 3주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이고요. 최근 3개년입니다. 강의 수는 총 18강이고 일부러 제가 짧게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문독해 강좌가 한 60분, 70분 되면 정말 지겹거든요. 그래서 40분, 평균 40분 강의의 18강이고요. 그러니까 강의 수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빨리빨리 끝납니다. 임팩트하게. 강의 교재 구성입니다. 3개년 6구 수능 3줄 이상 길고 복잡한 문장 약 450개예요. 그런데 이 450개 중에서 단순히 나열된 건 막 뺐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나열되고 목적어가 나열되고 이런 건 뺐고요. 필수로 공부해야 될 문장 300개를 저희 교재 안에 구성을 했습니다. 각 회차별 모의고사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6구 수능에 나왔던 문장들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학년도 6평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각 회차별 모의고사에서 가장 고난도 문장 20개씩이 저희 수업 강의 내용이에요. 그럼 180개 문장이 나옵니다. 그다음 각 회차별 모의고사 고난도 문장 중에서 10개에서 15개는 120개 문장인데요. 이건 채화용이에요. 그러니까 300개 문장을 다 수업하는 건 아니고 180개, 가장 어려운 180개는 강의 수업이고요. 120개는 저희 채화가 뒤에 되어 있습니다. 교재 안에 채화장 파트에 집어 넣습니다. 이건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 예를 들어 도치 구문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이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중수식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막 꾸며 들어가요. 이론 설명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줄 이상 문장이 길어지면요. 한 번 쭉 읽고 나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줄, 네 줄, 다 줄이면 두 번, 세 번을 읽어야지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하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수식어구를 빼고 요약을 해야 전체 스토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입니다. 아, 이게 너무 길고 복잡해서 처음에 볼 때는 내가 그냥 끊어주고 묶어주고 해석을 했는데 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수식어구를 빼면서 요약을 해라. 그래야 스토리가 잡힌다. 그래야 문장의 의미가 파악됩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 이런 뜻으로 쓴 거구나가 파악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할 거고요. 4번, 1번에서 80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용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문장이 한 강의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18강이 나온 겁니다. 120, 그러니까 181번에서 300번은요. 채화용이고요.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화용 부분이 되게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문 있고 어휘장이 있고요. 바로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구문독해도 되어 있고 끊어주고 묶어주기도 되어 있지만 수식어구 다 빼고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스토리라인 따라가게끔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화용 부분 120개 문장 180, 이래서 300번 누구나 다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180개는 수업용이고 120개는 채화용이구나. 공부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180번이 자, 10개 문장이 하나의 강의니까 18강이죠. 일단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 내가 복습이 안 됐거든요. 선생님, 제가 3강에서 배운 거 아직 완벽하게 제가 복습을 못 했습니다. 라고 해도요. 일단 180번 완강을 먼저 하세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앞에 거를 100% 달달달 외울 정도로 복습을 해야지 진도가 나간 학생들은요. 일단 완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둘째, 사실 실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완벽하게 복습이 안 돼도 완강을 한 다음에 1번에서 180번을요. 교재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던지 아니면 1.5배속으로 강의를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에 한 4강쯤에서 아, 이거 너무 어려운 문장이었네? 라고 해도요. 180번까지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면요. 어? 이거 내가 그때는 왜 이해를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완벽하게 전체 틀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공부하면요. 문장의 구조가 보일 뿐더러 아, 수식어고 빼면서 읽으면 보이는구나 글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번까지 완강하고 교재 아니면 1.5배속으로 강의를 다시 들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채화용이 있습니다. 교재 안에 다 앞부분은 수업용, 뒷부분은 채화용이에요. 채화용 181에서 300번을 실전 적용함은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해석 능력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어, 3개년에 나왔던 길고 복잡한 문장을 다 씹어먹은 거기 때문에 얘보다 어려운 문장은 확률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길고 복잡하고 더럽지만 글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반드시 해석 능력 바뀔 겁니다. 단지 전제 조건 하나 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공부할 때만은 어휘도 다 저희가 표시해 드렸거든요. 단어 수거를 외운다는 전제 하에 해석력 완전히 바뀐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T3, 4강이 언제나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선생님 제가 1등급이긴 한데 좀 감으로 해석해서 겁납니다. 라던가 1등급이 목표인 2등급 학생들 제가 필수로 들으라고 항상 강조하는 강좌예요. 꼭 수강하시고 완강하시고 여러분들 달라진 해석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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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